이 영상은 펜싱의 8가지 동작을 조금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한 영상으로 정확한 동작은 각 학교 및 클럽의 펜싱 지도자마다 강약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펜싱 윤코치입니다. 펜싱에는 상대방의 칼을 막아내는 8가지 방어 동작이 있습니다. 한국에서는 파라드라고 하며 영어로는 페리, 브로로는 파라드라고 합니다. 오늘은 이 8가지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5가지 동작은 그리고 저의 교재는 안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마이들에서 어떻게 인해해? 2분 2분 1분 2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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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2분 2분 1분 2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